멀쩡하나만 조선도 오준비 아, 많습니다 조선도 오준비는 더 즐기보이는 건 아, 좋습니다 아, 쭉 효복하다가 아, 끝에, 네, 영원톱 같은 기능으로 조급해 하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동영입니다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원톱으로 가고싶은 아, 한국인여러분의 징후문을 대원하고 함께 안 해봐요 아,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진들을 한 번 더 보신 거라고 부탁드려요 당연히 하나입니다 어쨌든 건강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승용입니다 아직 많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 이번에는 여기까지 바람당 행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히 계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시행으로 감사합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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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직 신경이 되어서든지 극장까지 오게 되어선 1주쯤 가봐요. 저녁에 아예 수술만 아직 표현 극장에선 안전한 것이었으면 이번 주에만 해도 연예수 추천해 주십시오. 이번 주에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. 이번 주에 대해서는 참여해주셔서 모두 다 성장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번 주에 대해서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분석적으로 저희만 공급이orns 다른 주식을 내립니다. . . . . . . . 저 분이시라고 했는데. 잘못되지.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